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갑 국회의원 정찬민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 남사 완장지구 JK 물류창고 심의 통과를 원천 무효화하고 이를 통과시킨 용인시 도시개국원의 위원들의 총사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7일 열린 도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기존 산업단지를 냉동창고로 용고변경토로 절대다수로 기습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들 도시개혁위원들이 통과시킨 9만 2천여 평방미터 부지는 당초에 용인시가 지난 2016년 일자리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심도 있는 절차를 밟아 산업시설로 지정해 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위원들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5대 3으로 심의위결에 결국 이 토지를 냉동창고 권리병지로 용도변경토록 한 것입니다. 반대한 3명의 위원들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과 다른 1명의 위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분노를 금치 못하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주민 기만적 편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날 심의위에 참여한 18명의 심의위원 중에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은 심의위원장을 맡아 심의진행과 함께 표결에 참여했고 또 한 명의 용인시청 공무원도 심의 및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용인시청 공무원마저도 제2케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한숲시티를 포함한 남사지역 주민들은 2년째 더 이상의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하며 한겨울 강초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용인시 측의 지산물류창고 앞 도로에서 용인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321번 도로 확장 및 교통안전시설 확보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용인시 도시기획원 그리고 물류창고 관계자 여러분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나온 주구에서 70 또 80대 어르신까지도 차리찬 짓눈께비를 맞으며 시청 앞에서 물류창고 건립 반대를 외치며 차량 시위를 하며 절규하던 모습을 잊었습니까? 주민들이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곳곳 물류창고에서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화재 사고로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이천물류창고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7월에는 양지 물류창고에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문제의 제2K 물류창고 예정 부지와 붙어있는 남사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크게 불안에 떨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2K 물류창고 토지 앞을 지나는 321번 도로는 얼마 전 대규모로 들어선 물류창고로 인해 매일 출군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빙판길을 이룬 마치 공포의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옆에 제2K 물류창고까지 들어선다면 머지않아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시민들의 안타까운 절규와 호소의 목소리 예상되는 문제점을 완전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출군 현장을 확인했다면 15대 3이란 절대 수치의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전후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탁상심의 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용인시 8.27 도시계획심의 원천 무효화를 선언합니다. 2. 용인시 8.27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3. 용인시 JK 물류창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총사퇴와 함께 전면적인 교체를 촉구합니다. 4. 심사 당일 JK 물류창고와 관련한 도시계획심의 회의 자료 및 녹음 내용 공개를 촉구합니다. 5.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6. 주택가 인근에 물류창고를 설립하는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및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7.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한숲시티 주민은 물론이고 처인 구민과 함께 물류창고 저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7. 시민의원들은 용인 지역을 잘 알고 용인의 문제점과 비전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분들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그래야만 이번처럼 지역 상황이 완전히 무시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 저는 이와는 별도로 주거 1집 지역에서는 냉동 물류창고 등 주민불편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